안녕하세요 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오버워치 헝그리 앱 초청전을 제가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어 캐스터를 맡게 됐는데요 경기 일정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후 3시입니다 대회 중계는 다음파카 아프리카를 동시에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저만 진행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률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구요 어 오버워치 헝그리 앱 관계자 형분들도 보실거기 때문에 이 벌레는 뭔데 캐스터를 하고 있지?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좀 여러분들께서 거품 시청자를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진행이 되구요 그래도 많이 데몬도 쓰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좀 유튜브에서 보는 것도 재밌지만은 이거는 인터넷 방송에서는 가장 큰거에요 뭐 온게임넷이나 뭐 그런 데서 진행하는거 제외하고는 현재 오버워치 리그가 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헝그리 앱에서 하는 어 리그가 제가 알기론 가장 큰걸로 알고 있고 물론 뭐 다른 리그도 있을겁니다 제가 모르는 리그가 있을거구요 자 그정도로 규모는 있는 리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보러오시면 분명히 재밌는 리그가 될거에요 케미 많은 해설을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방송하셔서 응원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